아휴, 햇빛 추석 이 코스 1번 홀 파포에 홀로 시작합니다 아우, 굿샤 아휴, 굿샤 아, 라이안도 팍 흡숭숭숭, 흡숭숭숭 아휴, 굿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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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방향이네 2번을 파포고로 340. 해저드 넘기는데 160. 미코스 시작했습니다. 아름다운 샷이 나와야 되는데 3,4 네 더블하고 있습니다. 보기파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 아우 샷! 아 나이스! 굿샷 굿샷! 아 나이스! 굿샷! 네 나이스 원 했습니다. 아 2판만 하면 파 버디 나오는데 오늘 그린에다가 모래를 엄청 뿌려가지고 되게 어렵네요. 모래 뿌린 그린은 참 어려워요. 내리막 안 봐도 되죠?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.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같아. 좋아 좋아. 좋아! 와! 잘했어! 아 밥 먹고 있어. 나이스! 3번을 파포 360의 오르막 홀이구요. 대부분의 홀들이 도고렉보다는 다 그린이 보여서 샷하기는 되게 괜찮아요. 쭉 뻗은 앞으로 보내는 홀입니다.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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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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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최선을 다했다 안좋은 나이에서 루치 올리겠습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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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네 역시 라이가 좋아야되요 페어웨일에 잘 보내면 샷이 좋은데 막 오르막 꼬꾸라지는 나이에게 저런데가 조금 쓰리온 같습니다 아우 짧아 으하하하 제가 롯데리는 거리를 모르니까 말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몇번 잡으시는거에요? 8번 띄우실거면 7번 잡아야죠 7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오오오 와 방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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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모르겠는데 아 솔로 날라가면 이제 알겠지요? 오케이 내가 왜 내리막 상관없이 시거리만 해달래요? 아우 이거 하나도 안먹네 고대로 가네 안봐도 되네 좋아 아우 5번홀 367야드에 파포 그린이 보이고 뭐 페어웨일은 넓지 않지만 편안한 느낌의 홀입니다 아우 아우 굿샷 아우 아우 짧아요 잘 쳤는데 짧습니다 아우 아우 어프라 얼리코킹을 했어야 되나봐요 그냥 쭉 밀었더니 조금 짧은 애가 얼리코킹해서 올렸어야 되나봐요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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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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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아하하하 파파이브? 파파이브 파파이브의 롱홀인데 쉽지 않습니다 자 500미터 자 건너가 봅시다 드라이브 줬어요 나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우 이 양말 짓구네 야 나이스 살았어요 골프장이 파파이브의 핸디캡을 되게 많이 주는데 네 내리면 아우 조금 더 보내서 평평한 데서 우드 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맘씁니다 고민이 큽니다 아 아 아 어려운 나이에서 우드 나갔습니다 아 아 나쁘진 않았지만 더 오른쪽을 봤어야 되나봐요 꾸꾸라지는 나이라 아무래도 그런 나이에서 치니까 사실 좀 땡겼는데 올려서 후원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500미터씩 되니까 어 파파이브 장난 아니에요 60미터 이거 좀 짧을 것 같은데 네 60미터 이거 좀 짧을 것 같은데 어 네 그 오르막이 있어서 그거 딱 보시면 돼요 에이 에이 줘봐 에이 이거 짧아요 그냥 쳐볼까 나이스 에이 드릴게요 오케이 쳐볼게요 그냥 칠게 에이 아니야 그냥 칠게 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 아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에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올리긴 했습니다 방향이 땡겨줘야 될 때는 밀고 밀어줘야 할 때는 땡겨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500미터 파파이브 아 되게 시원시원하고 괜찮은데 라이가 내리막 라이라서 우두치기는 되게 어려워서 쓰리온이 조금 힘들었어요 포원했습니다 포워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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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감사합니다 7번홀 파3 135메타고요 해저드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 해저드 잘 올려야지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안되는구나 저 우회로 보냈어야 되네 아이고 이런 나이스 4 468번 홀 파파이브 오르막이고요 핸드캡 1번 홀이고 계속 오르막이 끝까지 오르막이라서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폰 작전으로 가보겠습니다 5 5 벙커? 벙커 벙커 아니야 아니야 벙커 아니야 벙커 네 부두 잘 쳤습니다 다행히 안 좋은 나이에서 아 방파야 아 그 선이다 못 즐기겠어 네 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넣어주셔야지 자 마지막 홀 좀 편안한 홀이 왔습니다 내리막이구요 자측 오비 뭐 이런거 뭐 뭐 몰라도 되구요 이제 내리막이고 편하게 앞으로 쭉쭉 치면 될 것 같아요 핸디캡 1번 팝5에서 그나마 고기 했으니까 됐어요 만조 아까는 트리플 했어요 아 역시 타이틀이 공이 좋구나 아 고자 고자 나이스 나이스 네잉 아 뒷당이 났어 뒷당이 났어 뒷당이 났습니다 아 땡겼다 왜 이렇게 땡겨쳐 똑바로 못치고 마지막에 왜 이럽니까 세상에 마지막 코를 왜 이렇게 합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쓰리퍼스로 마무리하고 갑니다 대박쓰 이거는 이건 아니야 둘 이제 끝나고 명태 명태 먹습니다 어 맛있겠다 으으 으elijk 음 으악 아 어뜰 ben 으 Keys